. 감방생활 정경호의 젠틀스타일 완성하는 서류 가방 어디꺼? 새로운 대세 드라마로 매회를 거듭할 때마다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TV엔 슬기로운 감방생활이 지난 7일 방송된 6회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또 한 번 경신하며 지상파를 포함한 전채널에서 3주 연속 1위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. . 7일 방송된 6회에서는 주인공 김재혁이 절친 준호의 도움으로 절망적인 상황에도 야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연습을 시작하기로 하며 시청자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남겼다. . 드라마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인공 김재혁의 든든한 감방생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는 친구 준호 역할의 정경호도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다. . 특히 극중간중간 선보여지는 정경호의 따뜻하면서도 젠틀한 겨울 스타일링 또한 극의 재미를 높이는 한 가지 요소로 들을 수 있다. . 6회에서 화이트 터트랙 니트와 카키 컬러롱 코트로 깔끔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겨울 스타일링을 선보인 정경호는 스퀘어 쉐입해 모던한 블랙 브리프 케이스로 스타일링을 마무리했다. . 정경호가 착용한 제품은 닥스 액세서리의 빅터라인 제품으로 캐비어 엠보 소가죽 소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우면서도 과한 디테일 없이 손잡이 부분의 실버바 장식과 하단의 브랜드 로고 장식으로 모던하게 마무리한 제품이다. . 정혜인 등 새로운 캐릭터들의 함유로 더욱 풍성한 스토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며 인기머리를 하고 있는 tv엔 슬기로운 감방생활은 매주 수 목요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된다. .